비올 때 가죽축구와 레저축구 예 물론이죠 예 왜냐하면 관리가 편해지니까 운동경기 후에 그 다음에 인조가죽 중에서도 비오는 날은 제가 신는게 옛날에 네메시스 였어요 네메시스를 신는데 네메시스를 신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패딩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런 축구화들은 패딩이 되어 있죠 패딩이 되어 있다는 건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솜이든 스폰지든 뭔가 다른 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질 대부분은 물을 흡수하고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이 전반적으로 더 무거워 지겠죠 왜냐하면 물이 들어오고 나면 물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마르기 전까지는 근데 네메시스 같은 걸 왜 신느냐 인조가죽 패딩이 전혀 없고 어퍼에 그냥 라이닝이 천만 되어 있으니까 신발 어퍼 전면에서 물을 모금고 있질 않아요 크게 여기는 스폰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을 다 모금고 있어서 바로 움직일 때 여기 스티칭 된 쪽으로 물이 쑥쑥 나와요 이거는 그게 없죠 왜냐 천 조갈이 하나니까 천이 그냥 살짝 젖어있는 정도니까 라이닝만 되어 있고 패딩이 없으니까 결론은 뭐냐 그래서 이런 거를 신으면 비올 때 무게감이 훨씬 유리한 점이 있어요 묵직하게 물에 막 젖어 가지고 막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해요 축구화가 물론 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필 같은 경우에 보면 경기 중에 보면 지금 그래서 나이키 안티클로그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 잔디 같은 거 엄청 못해요 경기 중에 그걸 일일이 계속 뜯어내면서 잔디를 틀어내면서 못하거든요 비가 오고 있고 그래서 축구화가 젖어서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잔디가 SG축구화에 다 여기 밑에 잔디 떡이 되어 있고 그 상태로 열심히 뛰니까 되게 신기하죠 그리고 오늘은 Swedish의 흑인쌀을 관리했는 건가요ần지 آپ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의 흑인쌀을 관리했는 게스트지와 원인코어 드림은 게스트지로